고기랑 생선, 유제품, 달걀을 다 끊고 나서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예요! 얼마나 잘 싸게 돼? 왜 이러면 그렇게 잘 안 하야 내리지 마라, 나 볼 거니까 그리고 정말 속도! 난 3, 4kg 빠졌던 변비로 고생한 적도 없고 이거야말로 활발한 장물통이구나 되게 기분이 좋아요 가볍고 일단 몸이 잘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동료 잘 들었고 동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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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료!